학교를 엿먹이는 기발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범인은 잡히지 않는다. 도대체 범인은 누굴까? 딱 기다려라. 얘가 찾아서 아작을 내주고 사, 자퇴요? 누명도 벗을 테니까. 그녀들 중 누가 엑스여도 둘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엑스 좀 같이 찾아줘. 미쳐냐? 엑스 그 자식이 내 스케치노트도 가져갔대. 거기에 온갖 아이디어 다 있거든? 넌 누굴 같아? 엑스. 뭐 해줄려고? 그러고 있지? 이쪽으로 왔어. 같았겠다. 많이. 아직도 안 서울여서 нюд. 아직도 안 뛰어. 당신은 그냥 안 멈출어.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져간 것만 하면 내가 그것을 가져가고 내가 그것을 가져갈 것 같아. 그냥 안 멈출 것만 하면 내가 그것을 가져는 나는 그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가져가고 이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